더운 여름에도 쿨레 진동! 기호의 태양을 이기는 썸머템이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채널 얼음! 제가 여름에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템 바로 아이스 퍼프 선입니다 꼭 5번 정도 이렇게 2번을 눌러주신 다음 퍼프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엄청 시원해져요 이유는 마이너스 5도씨 쿨링 효과 자외선은 강하게 여름은 쿨하게 푸르밍스 카린듈라 성분의 네이처리퍼블릭 아이스 퍼프 선 많이 사랑해주세요 엄청 시원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마르지 않는 물광 피부 백현이 추천하는 수분폭발 인생템이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채널 스탑! 제가 추천한 인생템은 수분폭발 슈퍼 아쿠아맥스 수분크림입니다 하와이코나 913미터 해양 신층수와 바다의 영양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72시간이나 보습이 지속된다고 해서 저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깊은 바다에 깊은 수분과 영양을 느껴보세요 부드럽고 전혀 진짜로 끈적임이 없는 느낌이에요 이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진짜로 기대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시가